바로 EXID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드레스의 색깔은 화이트군요. 눈처럼 아래 문 닫고 뭐 말이 필요 없죠. 바로 여러분과 함께 포트타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면 보면서 보자 한번 취할까요? 정면 하나, 둘, 셋 시선만 오른쪽입니다. 오른쪽 좋아요. 하나, 둘, 셋 마지막 왼쪽입니다. 하나, 둘, 셋 좋습니다. 대표는 우리 하니씨 오늘 기분이 어때요? 저희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무대가 있기 때문에 설레기도 하고요. 또 긴장되기도 하네요. 설렌다는 말 좋은 말이죠. 바로 그녀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반대편으로 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운의 여신 AOA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쪽으로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하는 그녀들 AOA 1월 2일 날 컴백을 앞두고 있죠. 정면을 보면서 포즈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살짝 앞으로 나올까요? 살짝 앞으로 됐습니다. 됐어요. 하나, 둘, 셋 자, 오른쪽입니다. 오른쪽. 시선을 동두같이 오른쪽. 좋아요. 하나, 둘, 셋 정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. 하나, 둘, 셋 마지막에 왼쪽입니다. 하나, 둘, 셋 됐습니다. 이제 바로 반대편으로 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그녀들 AOA의 매빅카펫이었습니다. 자, 가운데로 좀 모여서 자, 먼저 뒤로 좀 가시고 뒤로 가서 인사를 먼저 해주시죠. 네, 붙어서 인사 한 번 할까요? 네 자, 포즈 취하겠습니다. 정면 보면서 하나, 둘, 셋 자, 오른쪽을 보면서 오른쪽 보면서 오른쪽입니다. 오른쪽. 오른쪽. 다형량 오른쪽이에요. 그건 왼쪽이고 오른쪽. 네, 하나 둘, 셋 왼쪽입니다. 왼쪽 반대로 하나, 둘 셋 자, 정면 보면서 네, 자, 마지막 포즈 한 번 하나, 둘, 셋 우주소녀만의 포즈 됐습니다. 태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네, 태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, 오늘 네, 너무나 상큼하고 매룽인의 그녀들 우주소녀였습니다.